안녕하세요. 신세계그룹 뉴스픽의 김세현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신설법인 SSG.com의 새 출발과 함께 CI, 즉 회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도 함께 공개됐는데요. 기존의 SSG.com의 브랜드를 유지함으로써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전문 기업이라는 인식도 높여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디자인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SSG.com처럼 오늘도 새로운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3월 첫째 주 뉴스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월 1일 온라인의 신세계 SSG.com이 공개됐죠. 더욱 새로워진 쯧닷컴으로 모두 오십쇼! SSG.com은 최우정 대표를 필두로 출발과 동시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먼저 온라인 사업의 핵심 경쟁력인 배송 서비스에 투자를 집중! 김포 지역의 최첨단 온라인 센터 네오 003을 추가로 건설하고 이마트에 있는 PP 센터에도 배송 기능을 확대! 전년 대비 배송 처리 물량이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과 컨텐츠를 확대합니다. 이마트에서 백화점까지 400만 개에 이르는 상품이 모두 있는 SSG.com을 이용해주세요! 마지막은 더욱 편리한 쇼핑 환경을 위해 IT 역량을 강화! 스톡, 쓱렌즈, 인공지능 고객 응대 CS보세이요! 스마트한 쇼핑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를 기대해주세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기능을 넘어 고객에게 온,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링커로 성장해 나갈 SSG.com 온라인 쇼핑의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